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뉴스산부터 먼저 커피를 아주 향기나게 드시네요 커피요? 운조커피 최근 들어서 운조커피 멘트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늘 드시니까 화면에 늘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운조커피와 함께 맛있어요 맛있죠 맛없으면 저희가 1년 넘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강한 중독입니다 헬피 에릭션 지난주에 뭐라 했지 컴 뭐 고 뭐 있었잖아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하고 나면 바로 까먹으니까요 자 그러면 뉴스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이른바 동학개미들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출이 조금 막히고 코스피가 박스피로 좀 가니까 아무래도 좀 매수 규모가 확 좀 줄어든 모양이죠 이게 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1년 12달 계속 주식을 계속 많이 사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좀 많이 했다가도 조금 줄이기도 하고 또 줄이기보다는 증가속도가 조금 줄기도 하고 그런 건데 1월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동학개미의 B2 0끌 이런 게 조금 잦아든다 이런 얘기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주식시장이 1월 초에 비해서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든 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고 그리고 자금의 흐름 이른바 머니무브라는 게 은행의 예적금 혹은 이런 부동산 이런 데서 주식시장이 많이 넘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융당국에서 B2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좀 조인다 이런 얘기를 작년 말 올해 초에 했는데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21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 해서 KB국민, 신한하나, 우리NH농협 등이 5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18일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13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난달 29일에 135조 2천억이니까 불과 한 1,900억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겁니다 한 달 채 안 되는 사이입니다마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신용대출 잔액이 모두 1조 5,791억 원이 늘었던 거에 반하면 2월 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신용대출이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아마 자금이 더 주시장으로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19일까지 거래일이 13거래일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를 보면 코스피에서 그래도 5조 2천억을 넘게 샀고요 코스닥에서 한 6천억 가까이 샀단 말이죠 그래서 5조 8,400억 정도를 양대시장 합쳐서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거래일수로 보니까 코스피에서 무려 15조 4,7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조 7,600억 그래서 14조 2,300억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3분의 1 정도밖에는 순매수를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좀 줄어요 지난달 매일 20조 원을 높았던 코스피 11 거래 대금이 이번 달에 10조 원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가 고점을 좀 찍고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조금 지친 면도 있고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가들 예를 들면 우리 방송에도 제법 많이 나오셨던 박세익 전무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강세론자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 강세론을 꺾은 건 아닙니다만 저번에 보니까 3,150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수 레벨이다 그래서 회사 운용자금 맡기로 온 분들한테도 조금 자제를 권고한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참 쉽게 보는 경우는 아닙니다 운용자가 운용자금을 안 받는 자제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증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IPO들이 쭉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SK바이오판부터 또 카카오게임즈 BTS 이렇게 쭉 있었는데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 조금 소강상태거든요 물론 올해 대역급들이 계속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소강상태였던 것도 아마도 주시장의 유입이 조금 덜 되는 그런데 코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지금 6천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도 이렇게 저는 비트코인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댓글이 그러니까 저렇게 재테크를 못하지 언제 때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안 하냐고 그런 댓글이 김 프로도 정신 못 차렸다 이거예요 김 프로님한테 재테크 못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좀 배는 아프긴 아프더라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샀다고 얘기했을 때만 샀어도 에이 뭐 그렇게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투자는 뭔가 이게 본인의 확실한 주관과 철학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개인들이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을 하려면 NH 농협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케이뱅크 이런데 계좌를 터서 계좌를 터가지고 실명 계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케이뱅크에서 지난달 개인이 새로 개설한 계좌가 총 140만여 계좌 물론 이 140만여 계좌는 비트코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유별나게 이 세계은행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월보다 30%가량 계좌 개설이 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형은행이라는 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지 작년 같은 기간에 보다 30% 계좌 개설 수가 늘었다는 거는 암호화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도 꽤 많이 늘어서 국내 최대 거래소죠 빗섬의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중과율이 11월에 53%, 12월에 63%였는데 지난달에는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월 달에는? 얼마한테요? 760%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760% 아, 흘리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돈이 꽤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 이거 지겹대 그리고 아유, 웬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어 비트코인은 기관 뭐 이런 거 파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놀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데 글쎄요, 이제 뭐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서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지난 주말에 또 이 얘기했더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일종의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출렁출렁거리니까 사실 이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주시장의 조정 그리고 개인의 증시 유입, 거래량 감소 그리고 예탁금도 꽤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쪽으로의 머니 무브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면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도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중앙은행과 대척점에 있는 대척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비트코인 외에 어떤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결제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민간의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뭔가 조금 과격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쨌든 주시장은 조금 소강상태고 비트코인 쪽에 화폐 쪽으로는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가상화폐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거죠? 예전에 그거 실명인지 한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살짝 있는데 계좌가 있나? 아니 그 비트코인 예전에 한 적 있어요? 아니 계좌는 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 확인한다는 건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뭐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그때 형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머스크의 파리 센지 정프로의 파리 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글로벌리 정프로 안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뭐 정프로 들어오는 순간 어쩌다 그렇게 낸 거야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상승률보다 중소형주가 이제 다시 조금 각광을 받는 모양이군요 1월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소형주가 6.78%가 올랐고요 중형주가 5.94 대형주가 4.06% 2월 시장이 아까 정프로가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월 말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다가 2월 들어서는 회복을 한 거예요 사실 지수 측면에서 보면 체감을 못하시는 건 정프로 상황이긴 한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이 뭐냐 거래소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우리 대형주로 분류를 하고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 그리고 나머지를 소형주로 편의상 분류를 하는데 소형주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 닷새 정도 거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 게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작년 10월 달에는 미국 대선 앞두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덜 빠진 거예요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게 더 오른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 4일 날 우리도 18시간 생방송을 했어요 그날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대선의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형주 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에 보면 14.46% 중형주가 13.96% 소형주는 11.85%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랠리를 하면서 훨씬 더 대형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면 대형주가 무려 17% 이상 오르는데요 중형주는 6.81% 소형주는 3.35% 그러니까 저도 한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했는데요 대형주가 소형주의 거의 6배 5배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걸 저희 거의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런데 어쨌든 이번 달 들어서는 다시 중소형주 쪽에 더 상승률이 높다 이런 건데 왜 그럴까요? 자금이 그만큼 아까 그랬잖아요 신규 자금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1월 4일 날 폭등할 때 그런 자금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개인들이 사는데 계속 외국인 기관이 물건을 주니까 조금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일단 시작한다 이런 것도 장세의 성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로 분류되던 게 예전에는 중소형주 쪽에 성장주가 많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성장주로 분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장세 성격을 보면 금리가 좀 오르면서 성장의 가치보다는 내재 가치 그런 것들이 장기간 소외를 받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새로 분류되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금리의 상승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중소형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은 마음이 계져도 풀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메디톡스랑 아마 대웅제약이죠 그래서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 합의가 아마 된 모양이군요 미국 내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그래서 미국에서 에볼루스라는 회사가 판매를 하는데 여기랑 합의를 해서 2년에 걸쳐서 한 380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데 메디톡스의 균주에 또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엘러간이라는 회사거든요 엘러간? 보톡스 균주를 세계 최초로 발견해서 만든 그 회사가 2년에 걸쳐서 이 2년이라는 게 그겁니다 ITC 수입 금지 기간이 2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2년에 걸쳐서 380억을 공동으로 수령한다 이게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웅제약이 380억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법인인 에볼루스가 낸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80억 딱 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ITC 아시죠? 미국 시간번에 보니까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심판했던 거기가 수입금지 기간을 설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 내에서 에볼루스가 파는 나보타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보톡스 제품인데 여기에 판매되는 거에 일정 로얄티를 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공동으로 수령한다 그런데 얼마큼 받냐 그랬더니 두 자리 숫자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10%대인데 낮은 10%대 10% 초반대라는 거예요? 초반 그러니까 12, 3% 혹은 15% 미만이죠 그다음에 수입금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메디톡스만 받는데 중간 한 자릿수 어딘가에서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게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외에서는 메디톡스만 낮은 두 자릿수 이거 15% 안쪽에 로얄티를 따로 받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에볼루스라는 주식을 메디톡스가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싸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인수 그러니까 1대 주주가 되는 건 아니고 2대 주주가 된다 이런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는데 한국 내 소송은 계속한다 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승소, 패소 이후에 합의금 수령과 관련해서 합의가 됐다는 건데 사실은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도 좀 해야 되는 게 소송의 규모가 이거보다는 훨씬 크죠 네, 그렇겠죠 거기 조단이 합의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의 합의도 좀 빨리 됐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양사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바이오 특히 이쪽 투자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벗지 않으실 텐데 이 정도 결론이 났다는 소식으로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귀찮아도 혹은 잘 몰라도 꼭 아셔야 되는 금리 얘기 꼭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